자 오늘 울산 현대 일정이 공개되었습니다. 서울도 아까 공개됐는데 울산은 공개되었습니다. 지금 KG 1회는 김청산부나 전북 현대 빼고는 공개가 되었는데요. 일단 울산과 전북은 언제까지 또 무슨 경쟁할지 궁금하네요. 자 오늘 영상은 울산 편입니다. 일정난거 울산 편이고 저번에 서울 편 전체 일정 편이었고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도 일정 편입니다. 감사합니다.